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한 범죄예반법 함께 알아볼까요? 야, 똑바로 안 하냐? 일어나 선배가 얘기하면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학교폭력!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교사, 친구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 상담 신고는 117-112 학교폭력 근절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가능합니다 아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집에 갈래 아 머리 아파 진짜 갈래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자기가 어디 간다 그래 아 나 가야 돼 아 갈 거야 아 머리 아파 가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엄연한 성폭행입니다 성폭력 신고는 국번 없이 117112 잊지 마세요 아 나 가야 돼 뭐 해? 뭐 하면 돼 그래? 어?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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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금 뭐한거야 이제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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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에서 성은 잘못된 성입니다 19금 절대 멀리하세요 열호 그 의부 자그란거야? 앉아서 술 한잔 하자 싫어 나 술 못 잤 괜찮아 네 마셔 진짜 울리잖아 아 괜찮아 마셔 마셔 어? 나 진짜 술 못 잔단 말이야 와우, 잘 먹네. 마셔, 마셔. 마셔, 마셔도 돼. 술, 담배는 우리의 장기와 세포를 손상시키고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금주, 금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마셔, 마셔, 마셔. 오빠가 지금 만나자는데? 벌써? 10시인데? 응! 자기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고 나오래. 맛있는 것도 사준다는데?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나가볼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위험합니다. 옷이나 물건, 소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응랑성 스팸메일 또는 돈을 주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야, 야. 너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신상 털기. 야, 내가 미니오피 다 해킹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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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 좀 봐. 야, 우리 이거 인터넷에 뿌린다고 협박해갖고 돈 좀 벌까? 야, 야, 괜찮다. 야, 괜찮다. 그러자, 그러자. 야, 이거 좀 되겠는데? 아, 괜찮은데. 사이버 범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의 싹이 자라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 불법 다운로드도 범죄 행위라는 점 명심하세요. 네,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112,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로 신고하세요. 네, 소중한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겠죠? 네,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